저거 터뜨리네, 계란. 이때 떨리지. 또 많이 남았지, 이거? 이렇게 또 남았지. 이거 제가... 비벼봐. 비벼서 먹어보자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보자. 바로 덩어리로 먹어야 돼. 먹어보자. 헉. 아... 등판. 하휴. 동 건가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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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이거 너무 맛있는데. 상추 같다죠? 진짜 맛있다. 그래서 놀랬다가 그때처럼 돌아가고 오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해서 가다.